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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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짓이오? 당신이 박사군! 당장 타임머신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사! 좋아 그렇게 해야지! 나를 1910년 3월 1일 대한민국 서울로 보내라! 그.. 그날은 3.1운동이 있었던 날인데 왜 하필.. 어차피 난 떠날 것이니 말해주지 그 쓰레기같은 3.1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살아서 3.1운동 정신만 알리지 않았더라도! 조선인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노예로 살고 있었겠지 박사 그럼 잘 있어라! 역사를 바꿔 나의 노예로 만들어주마! 안돼! 박사님! 저 왔어요! 어머! 이럴 수가! 박사님! 다 준비됐어? 태극기를 밖에다 걸면 되는거지? 응! 3.1절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어! 어! 김박사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모두 모여야 해요! 에디! 타임머신 있죠? 네! 한동안 안 쓰긴 했지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에디! 그리고 에디의 친구들! 어서 1919년 3월 1일로 돌아가야 해요! 그를 막지 않으면 역사가 바뀌게 될 겁니다! 네? 누굴 막아요? 그 사람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 3.1운동의 정신을 전파한 어떤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군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을 차단해서 막아야 해요! 3.1운동이 그렇게 중요해요? 뽀로로! 그날 전세계를 놀라게 한 비폭력 시위인 3.1운동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독립의 의지를 잃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 알겠어요! 빨리 갈게요! 자! 빨리! 벌써 준비시켜놨어요! 어서 타! 출발한다! 아! 생각났어요! 악당이 제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뽀로! 휴! 네? 으아아아악! 으아! 아오! 이 타이머씨는 맨날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아우 엉덩이야! 그나저나 박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한거지? 나 못들었어! 음... 나도 못들었는데 단서는 있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 이라는 말은 분명히 어른은 아닐거야! 어른이 아니라면 학생이란 말일텐데 무슨 힘이 있다고 역사를 바꾸냐 학생이? 배티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뽀로로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유로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 유재석? 뭐야... 아야! 아오! 좀 앞좀보고 다닙시다! 어... 미... 미안! 급한 일이 있어서 생긴건 정말 특이한데 조선말을 하네? 너도 조선인이구나? 그...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잘 들어! 오늘 오후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우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거야! 그러니 조선인인 너희들도 꼭 참석해야 해! 알았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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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요! 너희들 여기서 뭐하는거야! 당장 꺼지지 못해! 뭐... 뭐라구요? 뭐? 뭐? 저... 저... 잠깐! 죄송해요! 제 동생들이 뭐를 좀 잘 몰라서요! 갈게요! 한번만 봐주지! 역시 조선인들은 나이가 어려도 미개하다니까! 뭐? 미개? 왜 참으라는거야! 대한독립 만세 외친다면서! 그래서 참으라는거야! 3일운동 전에 잡힐 수는 없잖아! 관순아! 여기서 뭐해! 빨리 가자! 학생들 모아야지! 응! 갈게! 그럼 얘들아 이따가 보자! 자... 잠깐만요! 이름이 혹시 유관순? 응! 난 이와학당 고등 1학년 유관순! 그럼 이따 만나! 대... 대박! 내가 유관순 누나를 만나다니! 허...허... 잠깐만! 그 악당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유관순 누나 아니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르고 3.1운동 정신을 전파한 사람! 그 사람! 그러게! 뭐야! 그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빨리 쫓아가서 지켜야지! 얘들아! 저...저 사람 수상해 보이지 않냐? 저 두더지? 어? 어? 저 두더지인거 같아! 그럼 뽀로로랑 패티가 유관순 누나를 찾아! 나는 에디랑 수상한 저 두더지를 쫓아가 볼게! 패티! 유관순 누나는 들어봐서 알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당연하지! 어린 여학생이었지만 언니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악당도 유관순 언니를 제거하려는게 아닐까? 그렇다면 얼른 찾아야지! 아! 이와학당! 여긴거 같은데! 저...잠깐! 무슨 소리가 들려! 어디 한번 보자! 어? 유관순 언니다! 나 유관순! 서명학! 김복순! 키미자! 국현숙! 우리들은 5인의 결사대로서 오늘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다해 만세를 외칠 것은 다짐한다! 그...그런데 관순아! 우리 같은 학생이 그것도 여자인 우리가 3.1운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말 대한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현숙아! 현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외침이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된 거야! 그래! 두렵지만 해보자! 그런데... 너희들 거기 계속 숨어있을 거야? 으...으...으...으...으...으... 들켰네... 잠깐! 거기 너희들! 기숙사 안 들어가고 뭐하니? 선생님!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꼭 가야해요! 너희들은 학생이야! 너희가 뭘 하겠다고! 아...진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 있어! 어서! 그리고 너희 정말 특이하게 생겼지만 아무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어서 집에 돌아가! 선생님 제발요! 빨리 들어가! 세상 무서운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큰일나! 들어가! 잘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애들이란 참! 선생님이 어디서 나타난거지? 저기! 저! 저저저 수상한 두더지! 저 두더지가 선생님을 불렀나봐! 포비랑 에디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거야? 어...말해! 도대체 어디에서 온거야? 어...가야하는데 제발 보내주세요! 안된다구요! 안돼! 아주 딱 보니까 희한하게 생겼구먼! 어떡하지! 어떡해! 벌써 오후가 다 돼가는데! 좋은 생각이 있어! 누나들이 몰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자! 따라와! 선생님이 감시하고 있어서 나가기가 어렵겠는데... 언니! 유관순 언니! 언니들! 어? 너는... 여기 어떻게 또 왔어? 지금이에요! 빨리 나가요! 선생님! 저의 방구 실력 한번 보실래요? 뿡뿡뿡뿡뿡뿡뿡! 냄새 지독하죠? 이게 뭐야! 지독한 냄새! 또 끼워드릴게요! 뭐야! 얘들아! 지금이야! 빨리 가자! 고마워! 너희 덕분에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네! 너희도 위대한 독립운동가야! 히히! 아이고! 선생님이 방귀를 이렇게 좋아하실 줄이야! 어? 누나! 어서 3.1운동에 참여해요! 어딜 가려고! 용케도 빠져나왔군! 널 죽이겠다! 유관순! 안 돼! 패티! 누나나 어서 도망가! 여기는 내가 맡을게! 어? 언니 괜찮아요? 빨리 가요! 그래! 아니! 같은 한국인인거 같은데 왜 유관순 누나를 없애려고 하는거에요? 채! 같은 한국인 좋아하네! 나는 진일파의 후손! 저 유관순만 아니었어도 우리 조상들과 대일본제국을 섬기면서 더 큰 무자가 될 수 있었다고! 너부터 죽여주겠다 이 팽기다! 살려줘! 진일파! 포로로 괜찮아? 포비 에디! 늦게 와서 미안해! 아이고 어떤 아저씨가 자꾸 붙잡아서 어서! 독립사람문을 낭독할 시간이야! 우리도 가보자! 어! 가자! 에이! 이 두더지! 얍! 유관순 누나! 잘 왔어! 쉿! 이제 시작이야! 우리 조선은!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그 뜻을 똑똑히 밝히며 자손들에게 알려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바로 이거야! 얘들아! 나라를 되찾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도 외쳐볼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그렇게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 많은 학생들과 조선인들이 대안 독립을 외쳤어요 하지만 일본군은 총칼을 들고 무자비에게 조선인들을 죽이고 체포해 갔어요 그 중에 유관순 누나도 있었어요 어떡해 유관순 언니가 일본 경찰에 잡혀갔어 얘들아 여기 있었네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행히 학생이라고 집에 보내줬어 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가서 독립운동 소식도 전하고 거기서도 독립운동을 해야지 너희도 같이 갈래? 누나 저희는 갈 수 없어요 그래 너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지? 너네 미래에서 온 거 다 알아 헐 누나 어떻게 알았어요? 너네 너무 티나거든 그런데 언니 안 가면 안 돼요? 가면 일본군들이 언니를 잡아가서 정말로 죽일지도 몰라요 얘들아 난 아직 어려서 뭐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해 나라를 되찾자 나라의 일은 고통 속에서 살 수 없다 그래도 너희 보니까 미래에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뭔가 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나 정말 고마워요 그럼 나 간다 안녕 우리도 이제 돌아가자 그렇게 유관순 언니는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준비했어요 일본의 눈을 피해 새벽마다 교회에서 수천 개의 태극기를 만들었고 언니의 노력 끝에 4월 1일 3천명의 시민들이 아우네 잠터에 모여 대한독립 완세를 외쳤어요 그러자 일본군들이 유관순 언니의 부모님과 시민들을 무참히 죽여버리고 유관순 언니는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가혹한 고문 끝에 언니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에이 발길이 안 떨어져 유관순 언니 베티 이렇게 슬퍼하기보다는 우리가 유관순 누나를 기억해주면서 감사하는 것이 누나가 좋아할 것 같아 언니 정말 고마워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그래 얘들아 대한독립 만세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